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영국인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로 박영선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전 퇴근길 개천가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앞에 한 여자분이 택시에서 큰 트렁크와 함께 내리더니 제쪽으로 씩씩하게 걸어오시더라구요 마침 그 여자분 뒤로 노을이 지고 있어서 풍경이 너무 예뻤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네 외국인 여성분이셨어요 일단 픽처가 들어가니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 같아서 오케이 대답을 하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완전 역광인거에요 근데 도무지 역광이라는 말을 모르겠어서 일단 찍고 카메라를 되돌려 드렸는데요 아 지금도 아쉽네요 피터 역광이에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자 4051번님이 고3 때 담임선생님 별명이 피터팬이였어요 소년같은 이미지냐고요 아니죠 그 당시 피터지게 펜다고 하셔서 피터팬이셨어요 피터도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군가요 피터 is here how are you today I'm shocked at that message 피터지게 펜다는 거 피터지게 펜다 해서 피터팬 옛날에 그랬죠 뭐 영국에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도 많이 펐대요 아버지도 많이 당했대요 말썽꾸러기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애들 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죠 작으면 그냥 숙제 안 해오고 지각하고 늦고 모르고 성적 떨어지고 아 선생님 뭐 그랬죠 네 저도 어릴 때 조금 엄격한 학교 다녔어요 뭐 영화 보는 것처럼 되게 프리해요 많은 영국 학교 미국 학교 아마 한국인 입장에서 근데 저희 학교는 전통을 지켜서 그 이제 대학교 수능 들어갔을 때 그 과정 한 2년이에요 영국에 그때부터 교복 안 입고 정장 입어요 약간 회사 가는 거 준비하기 위해 그래서 넥타이도 메고 정장도 입은데 그 새 학기였어요 그 밖에 교실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한 세 학생이 있었어요 다 우리 교복 입고 넥타이를 맺는데 되게 작고 우리 앞에 약간 새치기해서 제가 야 hey you gotta get to the back of the line what you doing mate 이런 식으로 좀 지적하고 뒤로 가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새로 들어왔던 선생님인데 젊게 생기고 다들 어차피 정장 입고 오니까 학생 착각해서 그때부터 찍혔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2년 동안 그 선생님이 진짜 뒤끝이 있어서 용서해야죠 근데 안 했어 끝까지 그래서 네 페일했어요 이코노믹스 기억나요 경제 수업 페일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피터와 함께는 진짜 연구신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역광이에요 이건데 저도 이거 한국과서 배웠어요 역광 그 사진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맞아 우리가 그러니까 해를 등지고 찍어야 되죠 그죠 여기 태양이 피터 쪽에서 태양이 있으면 찍으면 역광 때문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얼굴이 거의 거맣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등치고 이렇게 하는데 오 역광이에요 우리는 많이 쓰는 표현 같은데 이게 영어 쪽에서는 역광이에요 Hey It's Opposite Light Opposite Light 역광 거의 직역이죠 It's Opposite Light 이해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직역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시간을 뭘 할 수 있는 시간인지 근데 오늘은 유난히 어려워요 역광 아마 전문 그런 사진작가들이 쓰는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안 써요 이 역광도 진짜 사진작가들도 쓰잖아요 포터들 가죠 포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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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안 들을 거예요 포토그라퍼 포토그라피 포토신디시스 광합성 작용 광 광 빛광 여러분 포터입니다 이거 계속 던질 거예요 It's Opposite Photo Opposite Photo 반대 사진 아 반대 사진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역광이니까 I don't like light I don't like light 아 역광 빛을 싫어한다 I don't like light 그것도 아닌데 그거는 제일 낯었어요 지금까지 던졌던 축에서 그래요? 그냥 역광에 집중하지 말고 약간 이 상황을 표현해야 약간 외국인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줌인, 줌아웃 약간 어떤 렌즈 I don't like the light of the lens 그냥 이 주제에 대한 단어 그냥 막 던지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또 지난 시간에는 막 던지는 제가 또 괜찮다면서요 영어 할 때 아 맞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 그냥 완벽하게 하겠어요 자 그럼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The lighting is bad 여러분 이런 게 영어예요 One more time please The lighting is bad 아 그렇죠 역광이 아까 반대의 역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진 이렇게 찍으니까 빛이 별로네 안 좋네 이거죠 풀어서 얘기하는 거 이 케이스에 좋아요 그래서 light보다 ing 써서 lighting 약간 조명 라는 뜻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the lighting is bad 야 그럼 조명 좋고 자 이럴 때는 lighting is good The lighting is perfect The lighting is great 이런 식으로 The lighting is perfect The lighting is great 근데 안 좋때는 the lighting is bad 조만간을 말하면 the lighting is so bad Yeah the lighting is bad so let's change your position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약간 말이 될 것 같아요 역광라는 아마 사전에 찾으면 무슨 전문 용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사진 작가한테 부탁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oh the lighting is bad sorry and then 이렇게 움직이면 될 거예요 lighting lighting 스펠링은요 l-i-g-h-t-i-n-g lighting 빛 그 라이팅 우리 guess lighting 할 때 그 라이팅이죠 그렇죠 그 같은 단어 빛이니까 the lighting is bad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할게요 박영선님이 의뢰해주신 영국식 표현 역광이에요 사실 역광이라는 표현보다 아 이게 빛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었죠 영국 어떻게 한다고요 the lighting is bad lighting에 들어갈 단어 l로 시작하고 ing 꼭 붙여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김문자 100원 고려야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have a lovely jobly day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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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